흐흫 흐흫 괜찮아? 제이나 그 상대는 교수 휴트리사이드 흐흫 괜찮아 어 무게 깨는거 갖고하자 좋은 소식이겠냐 시끄러워요 못생겨가지고 좋아 하자 오케 슈렌법이다 넌 뒤졌다 요그 세이로님이 다 해주실꺼다 아 뭐야 야생 갔다구요 다음 또는 나가면서 얘로 변신시키자 비밀걸면 짜증나니까 두개 또 화살돋 한번 확인 화살돋 아니고 눈속임 아니야 아 아 아 아 저 뭐지 눈에는 눈 음 좋아 안갚음 좋아좋아 어차피 얘한테 이거나 이거 쓸거였으니까 계속 좋죠 이거는 변이보다 오버스파크가 무조건 좋아요 당연하죠 하주인이 나가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성공했지 좋아 정말 좋으니 어 하하 참 빡치기하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자 그냥 고양이 마술 오 비밀 되게 짱나네 비상자 한 장 쓰면 끝나겠는데 진짜 어 눈보라 증발 일단 방어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애 하수인 소환 아냐 모든 하수인 4피에 둘 소환 이렇게 하자 다 죽이면서 하수인 소환하자 어 오케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촉수 촉수를 좋아하시는구만 인성이 별로시군요 스웩이지요 왜 불안하냐 요구사로 있으니까 이미 이겼는데 놀랄은 놀자죠 노자가 아니구요 어차피 죽는건데 멍청이 드럽게 못하네 아무것도 못하죠 싹 내고 어 본체로 쳤어 하하이참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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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족수라니 오우 이거 스스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거 원래 있는 카드에요 아니면 얘만 쓰는 카드에요 이거 완전 얘만 쓰는 카드겠지 응 멸망하라 흐어 광복이 탄 Bronze 아lair 오아랑 보냈다니 두려워할 모습을! 성기사 비밀은 이제 없다 화 안냈는데요? 전혀요? 화 하나도 안나는데요? 전혀요? 전혀요? 에잇? 얘는 내봐야 어차피 상대가 구린속 나오면 또 터지니까 오우 때려놓는 디테일? 거울상 확인 어! 인공지 홈페이지는 이런 인문도 전설단단게 사실인가요? 예 마법사께 바뀌는거죠? 이상하다 썩그널들은 교수 퓨트리사이드가 만든건데 왜 못 알아보지? 왜? 영능이 바뀌는거잖아 영능이 바뀌잖아 뿅! 그렇지! 죽었고 돼지앱이네 오케이 나이스 방어도 광란 구파 그렇지! 완전 좋네 슈렌봄 아 이번엔 데뷔집지 역시 슈렌봄이야 응 탈진샷 시킵니다 탈진샷 이거 왠지 어 신성한 수염 신성한 수염 신성한 수염을 계산한 만화질용 나중에 내기 기가 막혔죠? 전부 신성한 수염이 나올줄 알고 만화질용의 마지막에 냈죠? 맞죠? 맞죠? 내 말 맞죠? 무엇을 해야하나 요구사론을 빙덧을 잡고 올라오면 얘는 굵고가 되니까 못쓰니까 자 빙덧 확인 휴대가 Uhh 뭐에요 또 에이 근데 그럼 좀 아니이이 Eva 응 아니이이이이이이이 으으으으으으으읍 개꿀서리암 개꿀한 도발 딱 세운거 보이세요? 절대 못 들죠? 근데 눈속임이었던거임 아니네 멍청한 어? 탈진인데? 너 탈진인데? 이거 설마 노겜포즈 때문에 죽는거 아니겠지? 잠깐만 그냥 이기는걸 노겜포즈 때문에 설마 변수를 만드나? 이거 내 본체들어오고 얘 해서 내 본체들어오면 개웃기겠다 화염구 내 본체들어오고 요거 내 본체들어오면 개웃기겠다 하지만 실패 빳빳 아 뭐야 너무 쉬운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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